소고기 묵고 끓이게 아 그걸로 소고기 묵고 끓이게 이렇게 뻗으면 맛있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거든 뻗어 돼 그래야 맛있다고 썰지 않고 이렇게 날려서 이게 한우 양지살이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볶아 이제 참기름 한 방울만 해야 많이 넣어도 안 좋아 참기름 이정도나 역국에는 참기름 조금 더 넣어도 되거든 근데 이거 묵국에는 이것만 넣고 고기만 살짝 소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잖아 깔끔하니 기름은 조금 안 그래도 넣고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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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ORIA 소고기 소고기를 다레 고dens 뚜껑 네 소고기 소고기 좀 무냄새가 나가라고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요 시원하게 벗어놓고 묵국 묵국 소고기 묵국 원래 김장때 먹잖아 시원하게 밥을 먹어야 김장도 아 맛있겠다 간장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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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스푼으로 두 개 넣네 딱 맞아? 아니 조금 더 하나 더 이제 됐어 마늘을 넣어야지 마늘 마늘은 한 뿌리 잘랐어 대파 대파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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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 또 좀 끓여 살짝 파 아침 절대 냉수는 먹지 말고 뜨거운 물만 마시면 난 친구들이 준 것만으로 부르겠다 친구들이 그만큼을 준비해 넌 작아? 여덟 너는 눈 조심해야지 determ 고추냉이 맛있어? 고구마say 응 setzen 고추냉이 중 야채 틱톡 그리고 충전 María 깃 감사합니다.